자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해야겠어요. 자 이선영 아나운서 사랑합니다. 네? 저요?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이선영 아나운서도 사랑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당연히 사랑하고요. 우리 심수 전 선생님도 사랑하고요. 방청객 어머님도 사랑하고요. 다 사랑해요 그냥.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여러분 아무래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게 도아 아나운서가 가을마다 이렇게 외로움을 타면서 사랑병이 도집니다. 가을이 오긴 왔나봐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 사람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아 아나운서도 이렇게 배운게 있겠지만요. 오늘 나온 분들도 가족이 부른다를 통해서 더 멋진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운 분들입니다. 응원하신 번호와 함께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ARS 당첨자분들께 드리던 상품이 있었는데요. 확 두배로 커졌습니다. 두배로 커졌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 가족이 부른다로 월토를 난리기 시작해서 지금 중국 충전을 대표하는 가족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악가족팁 1880인의 오늘 부를 순서를 정해보겠습니다. 자 1580인의 6번이죠? 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녀와 정실한 모델입니다. 내일의 사랑은 희망과 용기를 얻기 위해 멀리 강남 사천에서 왔는데요. 둘이 또 하나팀. 번호는요? 1580인의 1번입니다. 제3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 또 한 번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고 싶은 얼굴팀 1580인의 5번입니다. 짝을 찾지 못한 고객의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가족이 부른다로 오세요. 인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찾아드립니다. 신이산가족팀 번호는요? 1580인의 3번이고요. 가족이 부른다에서 소원을 바라며 의무하는 걸 다 읽었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이루셨을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청춘팀 1580인의 4번입니다. 사랑의 의미를 도착하고 사랑의 방법을 찾아주는 놀라운 마음이 손 바로 아침마당입니다. 덕분에 인생 역전을 잃은 주인공을 소개할 텐데요. 콧깍지 자매의 팀. 자, 옷이 아주 파솟는데요. 2080인의 2번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총 6팀이 1승에 도전을 하고요. 1580인의 1번부터 6번까지 전화를 주시고 오늘은 참고로 결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1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의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응원 전화 부탁드릴게요. 응원하실 오늘의 가수도 나오셨는데 인기 가수에 반열에 오른 이분 바로 금잔디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아주 멋진 교수님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최윤만씨가 나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팀. 네, 첫 번째 팀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